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코러코러 코믹스 2023년 4월 5 자 일단 포켓몬스터 신시리즈 특별편이 실려 있다고 해서 구입해 봤구요 또 베이블레이드 소식 오늘 3월 21일이기 때문에 신시리즈 발표가 있던 날이에요 잡지에서는 뭐 특별한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샀는데 오늘 공개된 걸 보니까 로고만 공개됐기 때문에 별 정보 안 실려 있을 것 같아 그것보다는 포켓몬스터 신시리즈 특별편이 더 구미가 땡길 것 같네 아 별책부록으로 따로 내줬네 풀컬러 예고 만화 특별 게재 자 새 주인공인 리코와 로이죠 배경이 스칼렛 바이올렛의 무대가 배경인 것 같고 아 지우가 이제 하차를 한다니 좀 아쉬운데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모험이 움직인다 리코와 로이 두 명의 주인공이 대활약 자 일단은 이번에도 또 더블 주인공을 내세웠는데 로이 로이는 약간 주인공 디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리코는 잘 뽑은 것 같은데 로이가 조금 여태까지 이제 20몇 년을 지우만 보다 보니까 로이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리코도 솔직히 이슬이나 세레나 그런 여자 캐릭터들에 비해서 약간 매력은 좀 떨어지는데 활동성은 보이는 그런 이미지 왕구나 게임 같은 이미지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만화 내용은 좀 저작권에 위험할 것 같아서 특수효과를 좀 넣겠습니다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 이 행성에 신기하고도 신기한 생물은 하늘과 바다 마을과 숲 각각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멘트는 뭐 포켓몬스터가 항상 무슨 시리즈 할 때마다 나오는 멘트네요 극장판 볼때마다 나오는 멘트죠 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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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의 선택받은 소녀 리코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꿈을 쫓는 소년 로이 하하하하 로이는 진짜 아 디자인 뭔가 맘에 안 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느 만화가 그렇듯이 이제 모험의 시작을 알릴 때는 어 달리는 신이죠 포켓몬과 같이 거대한 세계를 거슬러 오르는 대모험이 막을 연다 하하하하 어 이 구름 사이에서 뭔가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레쿠자 눈 같아 아 역시 흑후자네 하하하하 예 흑후자 나온다고 예견은 돼 있었죠 일단 신시리즈 코믹스는 5월달부터 게재되는 듯 하군요 자 신시리즈 예고 만화는 요정도로 저작권때문에 뭐 그러니까 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어 뭐 소장하고 치고 싶으신 분은 직접 사는게 낫겠죠 자 신시리즈 포스터네 ца은 아 뜯지 말자 어 살짝만 펴볼게요 아 요 가는 마당에 지우 포스터 하나 주지 하하하하 일단은 지우가 가기 때문에 어 지우 피카츄도 어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펩튠피카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좀 아쉽죠 아 귀엽긴 한데 어 이거는 스칼렛 바이올렛의 무대에 그 팔데아 지방의 맵이네요 그리고 사방신 준전설 포켓몬들도 같이 보이고요 포켓몬 정보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신시리즈 정보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칼렛 바이올렛 광고 같은데 아 나 타부자고 아직 못 만들었어요 요즘 애들이 마인크래프트 해가지고 타부자고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어 스칼렛 바이올렛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네 음 메자스타 우리나라는 메자스타 언제나 올라왔나 모르겠네 요번에 테오키스 다이맥스 레쿠자 다이맥스 기라티나 나왔네요 우리나라 이제 레전드 삼촌인데 언제까지 자 그리고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그의 사토시 지우의 모험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죠 어 라틴 암매와 같이 있는 사토시 피카츄의 모습이고 아 정말 이제 지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는게 진짜 믿기질 않는다 베이블레이더 소식 따로 뭐 별거 없나본데 그다지 없는건가 로지컬 증킹 이제 베일블레이드 버스트에 원작적인 모리타 히로 작가가 버스트 끝내고 시작한 카드 게임 만화... 어 뭐야 베일블레이드... 초중대 예고 오.. 뭣 뭐.. 뭐 있나? 어 이지. 하하 진짜 뭐 있을것 처럼 그렇게 사람들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오늘 로고만 딱 공개됐을 때 아 뭔가 속은 느낌 아 그래도 이제 4세대 베이블레드 4세대가 이제 여름에 나온다 라고는 예고를 한 것이니까 베이체널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겠어요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틀면은 아직도 하냐 어 이제 볼만한 거 다 끝난 것 같은데 볼만한 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또 베이 정보가 다음달에도 조금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달 코로코로 코믹스도 사야겠죠 사려고 하는데 이 배송이 이렇게 매번 느껴버리면은 내가 사나 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진짜 이것도 결국에는 3월 21일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한 거거든 아이참 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www. τους 사실 100도